두 번째 소식은 왕의 서재에 초대합니다.입니다. 왕의 서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고종의 서재였던 경복궁 집옥제가 문을 엽니다.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집옥제는 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름이 아주 예쁩니다. 옥처럼 귀한 보물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집옥제인데요. 1891년에 세워졌고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던 공간으로 쓰여졌습니다. 2016년에 작은 도서관으로 개관이 이미 됐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문을 또 닫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문을 열어서 계속 여는 건 아니고요. 9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집옥제 작은 도서관 이름이라는 행사로 2년 만에 개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멋있죠. 멋있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옥제 옆에 붙어있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전각, 파루정, 그리고 협길당도 함께 문을 연다고 하니까 나들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왕의 서재라. 안에서 어떤 행사들이 또 펼쳐지나요? 너무 재미있는 게 열리는데요. 그냥 구경원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멋있죠. 왕의 서재에서. 가을 궁중문 화축전이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건데요. 이른바 고종의 책방 행사고요. 책을 직접 읽으실 수 있는 건 10월 1일부터 9일 동안에 열리는 거고요. 책도 읽으실 수 있고 또 한켠에서는 전통 매듭 책갈피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연도 진행이 되는데요. 강연은 고종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10월 7일부터 9일 사흘에 걸쳐서 강연이 진행이 되고요. 고종이 관심을 가졌던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역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나들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겠다. 그렇죠. 재미있겠죠.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것들도 계속 하나 봐요. 네, 맞아요. 이게 경복궁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롭게 둘러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막 행사하다가 안에 중요한 어떤 고서라든지 이런 건 뭐. 그런 거는. 날림은 어떻게 해? 난리다니요. 날림은 어떻게 해? 당연히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개방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개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경복궁 가실 분들은 이 지복제까지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